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무료 극음 줄여서 무브 입니다 저는 한 20년간 케이팝 드라마 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제작을 하고 있는 음악 프로듀서 이구요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날 기준으로 한 2000곡 정도 넘는 곡을 써오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 올리실 때는 이런 곡들 하나도 사용 못하고 계시죠 정작 저도 제가 만든 곡인데도 제 음악을 쓰면 노란 딱지 흔히 노딱이라고 하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붙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작권 경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여기 찾아오시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쓰실 수 있구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다양한 곡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세요 단 일단은 개인만 무료에요 자세한 사용방법은 각 영상들 아래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무브 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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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